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셀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시고 치아보험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고지사항을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치아보험의 고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보시면은 모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현재 틀리 중인지 틀리 중이면은 가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연대 드신 분이든 틀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패스하도록 하고요. 2번입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 투약 또는 치료, 피로 진단을 받았는지 이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나 투약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서 고지를 하면 그냥 고지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고지하시면 다 보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이내에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충치료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몇 번 몇 번 치료를 받았다 고지하시면 그냥 보상이 돼요. 뭐 부담보나 할증이나 가입이 거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지만 하시고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 편히 그냥 고지하시면 돼요. 물론 고지 안 해도 솔직히 치아 보면 큰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지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료, 자연치료를 상실했거나 치주수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했다. 그걸 고지하시면 가입 거절입니다. 가입 거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 마시고 가입이 되고 보상을 받았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요. 3번 잇몸병이나 풍치료에 의해서 발치가 됐다. 그걸 고지하시면 무조건 가입이 거절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혹시 고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3번에 대해서 풍치나 발치원에서 고지했다. 그럼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번에 대해서 당연히 발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를 위반하고 가입했으면 13번은 당연히 발치가 될까 보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13번 양쪽 있죠. 12번이나 14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보험사에서 안 해줍니다. 왜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는 그 옆에도 당연히 잇몸병은 옆에 13번에서 발치가 있으면 12번이나 14번에 대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발치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위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13번 양쪽 사이드 12번과 14번이 발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랫니에 대해서 발치했으면 윗니나 그 맞은편 이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줍니다. 아무리 고지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물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발치가 됐으면 무조건 가입이 거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1번, 2번, 3번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틀리했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발치를 했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그런데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 중으로 어떤 치료나 크라운 그리고 잇몸치료 어떤 여러 치료를 했으면 그거는 고지에도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90일 지났다 아니면 1년, 2년 지났다 하시면 보험금청을 쓰면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까 전혀 걱정 없이 가입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